한국사람들 저희 오랜만에 한국사람들 모였는데 참여실 한잔 하실래요? 일본까지 와서 참여실 마시냐? 오랜만에 만났으면 소맹 한잔 해야지 끝! 아우 씨 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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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민호선, 그리쇼, 백이데레이예요. 안녕하세요. 백이데레이예요. 저 한국에서 동생이 일본에 처음 왔는데, 제가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술 한잔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지금 데리고 나왔습니다. 가자고. 소맹이 먹는다고 보여요. 여기가 지금 어디입니까? 일본 동북지역 미약연 센다이. 센다이. 센다이는 술이 아주 유명합니다. 일본에는 여러 지역의 술들이 엄청 유명한데, 여기 또 미약연이 또 뭐가 유명합니까? 쌀이 유명하다. 여기 쌀이 엄청 유명하다. 쌀이 유명하면 뭐가 맛있다? 미연슈요. 미연슈요. 일본슈요? 응, 일본슈요. 한국에서는 사케라고 그래요. 미연슈요라고 합니다. 동생들하고 밤 되었으니까, 미연슈 한잔 흘려갑니다. 여기는 센다이의 유명한 동네에요 고급운축입니다 불이 안 꺼진다고 엄청 많잖아요 이거 봐 저기가 고급운축 근데 이쁘다 횡단보도가 이러고 추워졌는데? 그런데 산산화되어 있네 여기 일본에서도 써있어요 니온슈 이거 봐 니온슈 여기 써있단 말이야 니온슈 술 냄새가 벌써 죽어야돼? 근데 사실은 우리 여기 처리장이 술을 잘 못 마셔요 그래도 일본에 왔으면 니온슈 고급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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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낙가대 완전히 여기 어디 번화가인데? 여기 봐 여기가 일본술 한 대라고 고급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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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술집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딱 그런 분위기에 가보고 싶다 했던 그런 분위기의 술집인거 같아요 이게 다 술 종류인거죠? 진짜 진짜 많네요 일본은 술에 나가는 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혼자 앉아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해보고 싶어요 아 진짜? 자 아니 여기 이런 거기 이렇게 마시맨 마시맨 리운슈는 쌀 맥님 여기 미야기 쌀로 만드는 거. 여기 미야기 형의 주민은 지역 주민. 매국말로 지사케라고 합니다. 지사케라고. 우리도 이거 못 마셔봤다고. 마가에게 미야기하고 처음에 쓰는 거. 향이라고 생각하자면. 만드는 거 비슷해요. 마음을 갈려보 Study Cafe. 그래서 이게고. 평소에 황국에서는 참이스래가 있고 이렇게 또 살짝 깨끗하고. 그러던데 일로 갈까? 고맙습니다. 여기 위원실은 borderline. 정말 음미하면서 맛을 느껴보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맛있어? 과일 같은 느낌이에요. 아 그래? 되게 달콤해요. 이거 확실히 프리티하면서 좀 쌀쌀한 맛이 나고 마지막에 좀 쌀의 향이 되게 많이 나요. 맛있어. 음미하면서 천천히 마시겠습니다. 알코올 향이 거의 없다고 해야 되나? 아 쌀다. 이런 거를 전혀 못 느낄 정도로.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 그래. 고맙다. 고맙다. 네 확실히 미혼수가 재밌는 것 같아요 밀가또도 가보고 아키타도 가보고 쌀이 유명한 지역에 술을 다 마셔봤는데 비슷하면서도 다 다르니까 그 지역에 가서 술 마시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따뜻하네요 아칫강이라고 합니다 아칫강 연기 날 정도로 따뜻한 색이네요 아칫강 따뜻하니까 더 깔끔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나는 따뜻한 거 따뜻하다는 걸 상상 안 했었거든요 따뜻하니까 향이 더 잘 나갖고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쌀쌀하셔도 이렇게 먹으면 이게 따뜻해지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몸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여자친구랑 아이가 그러고 싶어요 나 여기 이야기 없는 술을 줄게요 진짜 맛있는데 나는 뭐 아키타, 미가타 안 먹어봤지만 지금 여기 있는 지사키는 정말 맛있거든요 사실 뭐 일본 술은 비교 자체가 불가한 것 같아요 어딜 가나 다 이렇게 맛있으니까 다 넘버원이지 뭐 어디가 맛있고 덜 맛있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특색이 있어 다 특색이 있어서 맛있는 것 같아요 쿠시카치 설명을 해주는데 이거 먹고 한 번 더 찔면 안 된다 한 번만 찔러야 돼 소스 너 그러면은 이거 수평으로 이렇게 맞잖아 근데 만약에 소스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는 양배추야 그러는데 뭘로 해야 되나 이런 걸로 그냥 여기 붙여서 이렇게 무슨 부처럼 해놓으면 한 번만 찍어서 한 번만 찍어서 원래는 한 번만 찍어서 받았기만 고피 형이 너 오사카 너 큰일 날 뻔했어 두 번 찍다가 그리고 쿠시카스는 오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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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 오사카 오사카 오랫동체 이게?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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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닭고 와서 닭고추는 여기다 네! 맛있다!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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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면! 햄! 저도 진짜 지금 따뜻한 술을 먹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한데 한국에서는 이제 술을 좀 차갑게 먹는 그런 문화들 있잖아요 미지근하거나 따뜻해지면 거의 안 먹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따뜻하게 마시는데도 되게 형님 말씀처럼 향이 되게 더 진해지는 것 같고 둘 다 너무 매력이 있네요 무슨 술을 몰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는 소스나 맥주 아 참이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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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못 마시지만 그러니까 맨날 토하는 거지 한국에서는 토케라는 술이 되게 되게 비싸거든요 거의 접해보지 못하는 술 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격이 혹시 얼마 정도 천연이 아니에요 헥? 한국에서 이홀튠은 먹어본 적은 없나? 한 번인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 한 5,6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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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로만 만든 술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과일향이 나고 이런 단맛들이 어떻게 나는 거죠? 진짜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기술이 당연히 전에 일본인 친구한테 그런 얘기였어요 사라데이 문 있잖아 그거를 다 깎아서 이렇게 만든다고 하더라고 그게 얼마큼 깎이냐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준다고 하더라고 제일 좋은 등급이 중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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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종 등급일수 비싸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의 취향이 그치 내려놓은 술에 내려놓은 술에 내려놓은 술에 내려놓은 술에 지역마다 기술에 다 가득이 맛이 똑같을 수도 없죠 쌀도 다르고 쌀도 다르고 물도 다르고 기본적으로 쌀이 맛있으니까 술이 맛있다고 그치 재료가 맛있어야지 음식이 맛있어 식재료가 맛있어야지 그치 맛있어 귀엽다 식사 от 주문한 고시가 고아 고마워 그거 주인공 주인공 고마워 고마워 다 일본 술입니다. 여기 지역의 술. 지역 술이요. 여기서만 마시겠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지역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지역마다마다의 또 다른 술들이 있겠네요. 여기 있는 특이한 기능이고, 하베관. 이제 다른 기능.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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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やいやいやいや よし 仕事は頑張りしました 開店に行って 日曜日に ラスト様に 今までぐらいと 私からちょっと不思議するの 心になります ちょっと待って すいません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私が今までぐらい すいません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이 andareáticas 하느ちゃん 오늘 게 zupełnie OK ARRY HINING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전체가 있습니다 처음 봐요 이런 일본 술도 처음 보고 따라주시는 것도 너무 친절하시게 조금 부족하다고 더 따라주시는 것도 그렇고 보니까 두 개가 색깔이 어 다른 거니까 이거는? 이거는 자켓 이거는 카라부치 자 마셔봅시다 되게 깔끔하고 청양감 아 그래? 그러면 좀... 롬바시 롬바시 아, 아리갓도자임 아리갓도자임 네, 안녕하세요 칸콩이였어요? 칸콩라시 칸콩 아, 그렇습니다 아, 아리갓도자임 아, 아리갓도자임 아, 아리갓도자임 아, 아리갓도자임 이것도 다르지만 마, 맛있어요 술이라는 느낌보다는 깔끔하고 맛있는 음료 비슷한 느낌? 무슨 요소 같아? 이게 큰일났네, 오늘 루소처럼 잘 맛있어 맞아, 맞아 진짜, 진짜 너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오, 매! 대주스 만드는가, 그치? 맛있어? 이거 진짜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 아 그래? 이게 저거야 맛은... 그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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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인생 처음으로 일본 술을 마셔봤는데 어땠습니까 아 우선은 맛있어서 깜짝 놀랐고요 따뜻한 술 그것도 저는 되게 신기했고 또 색다른 경험이었고요 직원분께서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마지막에 이렇게 문까지 나와가지고 마중 나와주셔서 말씀해주시고 그 어디가 맛있다 이런 곳까지도 친절하게 너무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또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았어요 음식들도 너무 맛있고요 이런 술은 얼마든지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요 물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여기 되게 술들을 많이 마시는 도시잖아요 근데 취해서 막 이러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셔가지고 그것도 너무너무 되게 깜짝 놀랐고 아 멋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기회가 있다면 또 마시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아악 아악 주민 마세요 주민 마세요 주민 마세요